자 게임할건데 무슨 게임 할까요 둘중에 골라봐요 드라이브클럽이랑 드래곤 퀘스트에요 드라이브 오케이 우리는 먼저 말하면 하는거야 드라이브클럽 합니다 자 여러분 드라이브클럽 이스파리타임 저는 그냥 하지 않아요 당연히 핸들을 가지고 하겠죠 패드로는 시시해서 안합니다 간다 아수라다 아 아 안돼 브레이크 살짝 더 악셀 전개 풀악셀 자 끝까지 잡아 돌려라 잡아 돌려라 이번 코너 승부다 여러분들 근데 궁금한게 있어요 보통 한 몇시쯤에 생방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한테 말 좀 해줄래요 집속에 방송이요 요 집이잖아 나 뒤에 요기 드라이브클럽 부바일은 내일 찍어요 아 아니다 목요일에 목요일? 목요일날 방송 찍을거에요 이쯤에서 우리 간단하게 한바퀴만 더 돌겠습니다 샤르르 자 갈게요 샤르르 자 목표는 3등안에 드는겁니다 와 야야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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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날씨 봐 날씨 눈부셔 여러분 선글라스 끼세요 선글라스 스무스하게 지금 시속 200키로입니다 200키로 200시키 오허어 안돼 잠깐만 안돼 아 맙소사 다와서 시루루루 시루루루 앞으로 설레발 안치도록 할게요 다들 저녁은 먹었어요? 지금 8시 46분이네 자 아프리카로 넘어가요 테스트하러 자 간다 지금 사람 몇명이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10명입니다 10명 중에 가면 몇등 할까 아 죽어보자 못따라가겠어 못따라가겠어 야 하하하하하하 어어 야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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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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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아하우 사람들 여기 봐봐 번개 치는것까지 다 구현되있어 사람 인물표현 봐봐요 질감같은거 잔디까지 다 심어져있고 이게 사진 모드라는건 레이싱게임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장난이 아니야 진심으로 공포게임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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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흫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자 C하고 D가 꺼져간다 C하고 C하고 D 꺼진다 C하고 D 꺼진다 C하고 D 꺼져간다 지금 저게 C가 줄어든다는게 C에서 기신이 있단 뜻입니까? 여기 지금 기신이 있단 뜻이예요 자 이거 돌리고 아 깜짝이야 아이씨 B돌리고 어 뭐야 하하하하 B돌리고 지금 제가 루트를 다 외웠기때문에 어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음 가는 길을 다 외웠으니까 절대 꺼지지않아 A하고 C가 동시에 지금 빨리 줄어들었는데 A A돌려 A돌려 음 안보인다고? 하하하하 아니 진작에 말하지 이 사람들 왜이래? 왜 말을 안했어요 미안해요 쓰레기비제이네요 저 혼자 즐기고 있었네요 이 게임을 미안합니다 하아잇 잠깐만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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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오케이 한 템포 쉬었어요 하지만 빨리 움직이네 B돌립니다 C C 하아잇 하아잇 gpa 뭐저거 몰라 잠깐만 하아 하아잇 하아잇 아이씨 진짜 못하겠다 나 못하겠다 하하 아 나 소리 들린다 소리 들린다 뒤로 빨리 가라 뒤로 빨리 가라 뒤로 빨리 가라 B키로 가야돼 야 귀신 소리 들린다 하아잇 하아잇 하아 진짜 진 땀 뺐다 나 진짜 무서운 게임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진짜 하아 좋네요 재미있으셨더니 랩해달라고요? 그런거 못해요 저는 랩 랩 같은거 못합니다 와아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별풍선 처음 받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내 날이 끊는거는각에 인정했지 잇 분명 그 시작을 기억해 내가 버린 모드 비웃었지 반대로 그들은 아 이거 박자맞추기 너무 어렵다 아아아아 박자맞추기 너무 어렵다 흐흐흫 민망하네 이거 하하 예 바스코 모두 다 알지 내 스타일은 간지 나는 마이크폰 등 간디 다 알지 난 알지 플라이 마취 취사치 같이 잘 날지 날 막지 못해 누구도 나 can't stop me 나는 비틀한 잔디 위로 착지 내가 너른 병에 걸리면 하루만에 완치 하지만 내가 병이라고 치면 나는 안치 랩이 게임이라면 내 어느 고위 반칙 이 잔채 내가 둘이면 난 만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간지 내 눈에 코네이트 다 모두 간지 내려 라이트랙 1담백 flow 다 간지니까 병신 던 엘로 네게 이건 엘로 이게 하시 뭐 느끼면 다시 리와이드 룰러 갓 샤인 자식 두 번 다시 나패터 가시 못떨어 내 현을 사르기야 사실 아이고 축하다 아이고 힘들다 암튼 별풍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자? 모자 지금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가 완전 떨끼게 떴 안 돼 안 돼 오늘 테스트 겸 아프리카 방송했는데 되게 좋네요 유튜브보다는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하고 소통이 되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추천은 뭐 안해줘도 돼요 추천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 추천하면 좋나? 하하 모르겠어 아 오늘 고생하셨어요 다들 봐주신다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간다 간다 다악하여 공동거처럼 쐿 애 놈도 o 오체잇 오케 2 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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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득いた 요